이제 일반인들에게 미의 기준은 연예인 얼굴입니다. 올해 25살의 한재환 씨. 이 청년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까? 날렵한 턱선에 특히 오똑한 콧날과 눈매가 조윤승 씨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.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조윤승 닮은 일반인으로 화제가 됐고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처음부터 한재환 씨 얼굴이 조윤승 씨와 꼭 닮았던 것은 아닙니다. 그가 조윤승 씨로 바뀌는 과정의 시작은 지난 2010년에 한 코 수술이었습니다. 인천 신청이 요즘에도 오네요. 310명. 코. 그 수술은 사진이에요. 네. 2010년도 말. 방문객들로 넘쳐나는 그 미니 홈피. 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. 성형 수술은 그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. 제가 어릴 때도 코가 낮고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 조윤승 씨가 워낙 높고 날카로운 코를 갖고 있으니까 그 코 때문에 되게 남자답지 않나 싶더라고요. 제 생각에. 그래서 코를 하기로 결심하고 군 제대 후 코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셀카 찍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틈만 날 때마다 셀카를 찍는 한재환 씨. 그러다 보니 늘 조윤승 씨와 같은 날렵한 턱순이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그는 코 수술에 이어 올해 일을 안면 윤곽 수술까지 받았습니다. 윤곽 수술을 했어요. 이제 턱이랑 광대를 했는데 수술하고 가장 느꼈던 거는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여기 광대에 있는 이 폭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눌러서 들어간 느낌이 사진을 통해서는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제가 이 부분을 수술했는데요.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각턱 이 부분부터 여기 이제 심부볼 이 라인까지. 코에 이어 안면 윤곽 수술까지 처음과 비교해 점점 더 조윤승 씨를 닮아갑니다. 놀라실까. 그렇다면 이처럼 한재환 씨가 조윤승 씨를 닮기 위해 성형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. 이 친구는 눈하고 이렇게 잘랐을 때 윗부분이 비슷하네. 잘생겼네. 근데 옛날에 너 처음에 나았을 때 같이 좀 어색하긴 하다. 저보다 아빠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. 너무 위험하니까 수술 자체가 위험하고 또 이 부작용은 또 배제할 수도 없고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도 내심 걱정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왜 사람이 이게 하나씩은 무기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런 외형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또 뭔가를 이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대만족이에요.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성형을 통해 원하는 연예인 얼굴이 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. 뭐. 전만으로도 그 부분에 많은 연예인이 될 수 있는 lean Fantasy Wall Street